KBS 아메리칸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결국 주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용실과 이발소의 실내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니스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운티 내 미용실과 이발소의 실내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은 다른 카운티와 동일하게 실내 최대 수용인원의 25%만 입장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슈퍼바이저는 노동절 연휴가 지나가고 3주 후에 실내 수용인원 한도를 늘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운티 학교들의 대면 수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제니스한 슈퍼바이저는 9월 14일 이후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학교들이 소규모 그룹 클래스 등의 제한적인 조건 하에 대면 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그러나 다른 카운티와는 달리 이번 실내 영업 재개에 쇼핑몰 영업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어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보건 당국 관계자가 세부 조정 논의에 들어가면서 해당 업종들의 영업 재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끝내 아무 발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확산을 우려하는 보건 당국의 신중함과 경제 재개를 놓고 고조되는 불만을 가라앉히려는 카운티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 재확산을 우려하는 보건 당국의 신중함과 경제 재개발장은 소규모 그룹 클래식이 엇갈리는 것입니다.